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아이들의 연약함을 보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갖춰 성장할 이 아이들의 인생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봅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 아이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미디어의 영유아들을 쉽게 노출시킨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열방의 미전도 종족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복음이 속히 흘러가게 하시며 온 나라가 영유아를 소중히 대하며 극율히 여겨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